여기 편의점에 있는 물건 싹 다 담고 돈도 싹 다 담아라써!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디에요? 아니 너는? 그래 난 정의의 히어로! 수다맨! 무슨 수다맨이야? 아니야! 수다맨!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 뭐야 둘이 애인이야? 뭐해! 아니거든요! 누나거든요! 기분 나빠! 내가 더 기분 나빠! 나 으랑매 가면 과즙세연 소리 들어! 과즙세연? 그냥 저리 과즈세연! 끄즈세연! 과즙밀 팡팡 모르니? 너 그냥 녹즙 잘 팔게 생겼거든! 응! 니 애기! 응! 니 애기! 응! 니 애기! 니 애기! 야! 이 여자 죽는 거 보고싶으세연! 구해주세연! 구해주세연! 걱정하지 마세연! 제가 시간을 돌려서 당신을 구해드릴게요! 아 가라고! 아 그냥 하라고! 아 너 또 이거 보고 놀릴 거잖아! 야! 이거 말고 놀릴 거 잔뜩 있어! 어허! 야 진짜 보지 마라! 봐봐! 저리가! 아 잠깐만! 듣거라! 나 행운의 여신 명하노니! 웃지 말라고! 웃지 말라고! 웃지 마! 행운의 여신! 야! 너 정수리 비둘기 똥 맞았어! 재수도 들은 게 없으면서 무슨 행운의 여신이야! 아 뭐래! 승식이 오빠가 날 맞는 건 행운이래! 완전 럭키비키래! 그냥 피키라고! 피키비키! 아 진짜 너 자꾸 나 무시하는데 내가 옴브리뉴 댄스 추잖아? 남자들 난리나! 야! 어때? 막걸리 거하게 마시는 탕수같아! 야 섹시하지 않아? 응 섹시하지 않아! 아 진짜 살 봐봐! 야 일로와 일로와! 야! 움직이지 마! 너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며 이 여자 가만 안 둬! 가만 안 둔다고? 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아 그런 걸 왜 물어봐! 한 발자국! 움직였는데! 한 발 두 발 세 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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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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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진짜 싫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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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렇게 돈 안벌어! 나 진짜 싫어! 오빠 나 준비됐어! 싫어 이거 우리 와이프가 너 제일 싫어해! 오빠 빨리! 저기요! 야!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아니! 저 언제 구해 주실 거예요? 아 못다 깜빡했다! 어머 죄송해요! 빨리 구해야되는데! 제가 제대로 시간을 돌려볼게요! 야! 너 웃지 마라! 저리 꺼져! 아 뒤에 가 있을게! 뒤에 가 있을게! 듣거라! 나 행운의 여친의 명하노니!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너 뭐하냐? 아 진짜! 하지마! 하지말라고! 진짜 짜증나! 와 진짜 웃기게 생겼다! 와 진짜! 매영 매영! 과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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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으세요!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요! 아 진짜 말라고! 아 진짜 말라고! 아 진짜 말라고! 아 진짜 짜증나요 진짜! 아 진짜! 아 누나! 그때 맥주 마셔라 어떡해! 아우 치유한다! 어머나 휘청! 어머나 휘청! 야! 세상에 남자가 너밖에 없는 줄 알아? 이 세상에 남자 되게 많아! 어? 찾았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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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맞아요! 오빠예요! 오빠! 여자친구로 히어로 어때요? 내가 지켜줄게요! 아 나 왜 이렇게 지혔냐! 너무 치유한다! 아우 휘청! 야! 쇼하지마! 너! 무발콜 마셨거든! 뭐하냐? 닥치하고! 지금 사귀기 직전이라고! 미쳤냐고! 도망가기 직전이라고! 무슨 소리야! 오빠! 오빠 진짜 도망갈 거예요? 겁먹었잖아! 이리와! 빨리 이리와! 잠깐만! 아니! 싫으면 이걸로 쏘세요! 아 왜 쏙 안 돼요! 어디야! 엄마! 진짜!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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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기야! 엄마 여기야! 빨리! 울버린 칼로! 저 악당놈을 물리쳐줘! 못해! 왜 못해! 누가 엄마 울버린 칸에다가 탕으로 꽂았어! 악당들한테 휘두릴때마다 이제 겁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씩 빼먹더라! 엄마 근데 그럴 때가 아니야! 왜! 누나가 저 악당이랑 뽀뽀를 한대! 저 악당이랑! 아! 하! 하! 초면에 반가워요! 내가 저 녀석 M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 여기 사이의 사랑은 장모라고 시암탉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보다 겁이 많아서 탕으로라도 하나 빼 잡았어요! 철희가 나 쏠 수 있어! 어? 나도 쏠 수 있어? 어? 예비 장모가 예비 사이 마음에 탕! 탕! 화로 화로! 탕! 화로! 너무 시끄러워! 야! 지영아! 사회를 믿었건만 내 딸을 쏘다니! 의식 잃으면 안돼 정신차려! 엄마 나 어지러워 나 엄마 걱정하지만 네가 천둥을 내려서 저 학당을 물리칠게 그래! 천둥에 실명하나니 저 학당에게 내리쳐라! 아! 천둥이 아! 천둥이 아! 천둥이 아! 천둥이 아! 천둥이 아! 천둥이 아!